아 아 진짜 왕 큰 거 아니야? 일로 오시지요. 아 형인데 그거구나. 하하 하하 일단 환복하시죠. 환복. 진짜 왕이다. 하하 그럼 내가 환복을 시작하니당. 내가 조선의 왕이다. 내가 조선의 왕이다. 하하 나를 시위하고 의미하려던 그 모든 자들 이름표를 때렸던 그 모든 역적들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왕 권력을 탐하는 자들 내 반드시 하나하나 잡아내서 기필코 뿌리채 뽑아낼 것이야. 나는 나는 광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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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국. 넌 죽었다. 빨리 시작하면 안 돼요? 참을 수가 없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.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손이라도 대봐. 털끝 하나라도 슬슬 가볼까. 내 이 녀석들. 강민 왕이 자리를 넘어. 절대요. 광이다. 광수다. 광수다. 야 광수야. 야 광수. 야 왕이잖아. 왕이네 왕. 아 진짜. 이광수가 왕이야. 잠깐만. 야. 왜 이광수. 지옥정색이 떨어가지 마. 어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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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국 나와. 고마워. 고마워. 아 자존심 상해. 아 정말. 내가 러밍맨을 하다 하다 제일 쫓고 날 줄 몰랐다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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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광수가 미쳐가지고. 광수초만 날 짜리지. 빨리. 조금 조금 조금. 이따 빨리 또 평소. 저쪽에서 보고 오셨어요. 어 보고 있었어요. 나 저쪽에서부터 볼게요. 생각을 하자유주야. 이 수많은 책들에 꽂아있을 리가 없어. 이거 또 언제 다 확인해. 말이 안 되잖아. 그래도 확인을 해볼까. 끝이 sólo이 안나오 impactful. 끝이 하고 오십시오. 끝이 오십시오. 끝이 오십시오. 끝이 오십시오. 아 나 찾았는데 형 찾았어? 대석아 이렇게 생겼어 꼬프했어요? 딱 꼬프했어 이런 식으로 형 빨리 투표해 형한테 투표해 빨리 투표해 형 빨리 형 석진이 형한테 뭘 드려야 하는 거예요? 아 일단 석진이 형한테 해야지 아 나 찍어야지 아 나 찍어야지 아 나 찍어야지 조주야 어이 어이